암을 제거하는 중입자 치료기가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오늘 처음으로 치료에 쓰였습니다. 탄소 입자가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 주변만 파괴 더 효과가 뛰어난데요. 조동차 내약전문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. 복잡한 전자장치들이 철길처럼 얽혀 3층 건물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. 지하 5층에서 지상 7층까지 3천억을 들여 만들어진 중입자 치료센터입니다. 60대 전립선 암 환자가 치료대에 눕자 의료진들이 중입자를 발사합니다. 2분 만에 1회 치료가 끝났고 3주 동안 11번을 더 받게 됩니다. 기존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에 도달할 때까지 정상 조직도 함께 파괴합니다. 그러나 입자 방식은 암세포에 도달한 뒤 방사선을 내뿜어 암세포 주변만 파괴하는 방식입니다. 지금까지 나온 입자 방식 가운데 가장 최신 버전이 중입자 치료기입니다. 중입자 치료는 수소보다 12배 무거운 탄소 입자를 사용하면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. 전입선 암, 간암, 최장암, 폐암, 두경부암 등 많은 암을 치료할 수 있지만 주변에 전이 됐거나 혈액암 등은 안 됩니다. 치료 대상자가 아직 적어 축적된 결과는 부족하지만 뛰어난 효과는 이미 입증됐습니다. 최장암의 2년 국소재혈과 생존률 각각 83%, 53%, 재발성 직장암의 5년 국소재혈과 생존률은 88%, 59%인데 기존 치료보다 2배 정도 높은 겁니다. 치료 비용은 5천만 원.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. 이 내용 취재한 조동찬 예약 전문 기자와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. 우선 암환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. 그동안은 국내에 이 치료 기기가 없어서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은 환자들도 많았다면서요. 중입자 치료 기기가 독일과 일본 등 세계 6나라밖에 없어서 그곳으로 원정 치료 떠나는 암환자가 적지 않았습니다. 2018년에는 1억 들여서 독일 간 암환자 중에서 10명이 치료도 못 받고 현지에서 사망했습니다. 이게 중입자 치료를 받으러 간 거였는데요. 전이된 암이라서 대상자가 아니었던 겁니다. 그래서 독일 총영사관이 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. 일본 찾는 암환자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도 비용이 1억 원입니다. 중입자 찾아서 외국 갈 필요는 이제 없어졌고요. 벌써 전립선 암환자가 30명 정도가 치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. 뭐 이야기해 주신 것도 전립선암 환자고 리포트에서도 전립선암 환자 치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암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? 네, 지금은 고정된 빔 주사만 완료돼서 전립선암만 가능하고요. 6달 뒤에 회전하는 빔 주사까지 완료되면 폐암, 간암, 췌장암 등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뼈에 생기는 악성 6종하고요. 척수에 생기는 척색종은 기존에 있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는 어려웠는데 중입자는 치료 효과가 괜찮습니다. 세브란스병원은 기존치료법으로 어려운 환자부터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야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치료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런데 5천만 원 치료비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. 네, 70세 폐암 초기 환자가 기존 암 수술을 받아서 병원비가 한 1,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보험이 적용되니까 본인 부담금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중입자 치료를 선택하면 5천만 원이 다 본인 부담이 됩니다.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고민도 깊어졌습니다. 지금까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